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이번 미션은 문명의 기쁨 금메달 공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미션이죠. 미션이 2개가 있는데 시장에 가기 전에 브라가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5분 30초 이내에 완수하십시오.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일단 타이머택이 걸렸으니까 한번 더 불러주시다. 빨리 오라고. 프렌치 시컷. 빨리 오라고. 위스키. 자, 건너뛰기 하고, 주정맹이가 하나 따라오죠. 그럼 얘기하면서 갑시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게요. 골목으로 들어가고, 좌회전, 담 놓고, 아이씨,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이리쳐 가방만 보면서 오는거 봐 아예 따라갑시다 포즈로 돌면 말이 있거든요? 말 타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 타고 따라갑시다 말 타고 하네 잘 안 돼 잘 안 돼 안 돼 잘 안 돼 안 돼 안 돼 이따 계속 따라가면 되요 이제 슬슬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되요 여기서 딱 거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놓치면 잡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가까이 갔을 때 티클 버튼, 근접 공격 버튼 연타를 하고 있으면 여기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돌아가보죠 아잇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게 많노 이제 살로우로 뛰어갑시다 빨리빨리 여기 이제 벤치에 더치가 저기 앉아있죠 돌아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중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는 거리를 쳤을 때 빨리빨리 태클을 해서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